천득산 박달제를 울고 넘는 어린이만 무릎만 저고리가 그 중의 첫눈 부여 구암동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불가소 우리 청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부엌이 우는 산골 나를 두고 아는 네 맘 돌아올 이야기다 성황문께 들고 가서 고통이 문을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나 항상 모으는구나 박달제의 금봉이야 잘한다 박성훈 점수 확인합니다 백점이야 백점이야 박성훈 점수 확인합니다 박성훈 박성훈 박성훈